사주면 갖고 오지 말고 영웅이 좀 데리고 와봐. 진짜요? 나 복지폭.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용웅 씨가 과연 대한민국의 트로트 왕자 혹은 황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거죠. 연애용과 결혼용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음력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구글에서 검색한 생일을 양력을 음력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91년생 양티고요. 0월 0입니다. 자 우리 영웅이는 이 이름을 본명이 맞나? 네 본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 사주에 걸맞는 이름이다. 일단 이름을 봤을 때 내 사주보다 이름이 무거울 수가 있는데 얘는 그거를 참 잘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뜻이 있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잘 지어준 결과물이 나왔고 일단 결혼은 이 아이는 30세를 넘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추천할 때는 34, 36 이때가 결혼 운이 가장 좋을 때고 그 다음이 실인 세월을 극복한 친구야. 잡초 같은 성향이 있어. 이 말은 귀공자처럼 성장하는 애들이 있고 억새풀 같이 잡초처럼 해서 멋지게. 딴 딸의 사주. 이 아이가 그런 사주다. 그래서 물론 무명의 시절도 있었고 고난의 시절을 잘 극복을 했을 거고 사주만 보면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덕은 없어. 얘는 진짜 자수성가야. 자수성가. 자수성가를 해서 자기가 꿈을 이루는 거고 얘는 한 25, 26 이맘때쯤이니까 귀인을 만났을 인연자가 들어오는 인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운이 열리기 시작하고 노래에 대한 갈망 이런 게 꿈이 다져지는 시기가 28, 29, 지금이 빛을 보는 게 30이지. 그 다음이 이 친구는 외모는 사실상 혼남은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 나 또 몰매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영웅이가 꽃미남은 아니에요. 외모는. 그리고 이 분이 눈빛과 목소리에서 운명을 바꿨다. 눈빛은 눈이 크고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그 사람 눈에서 젖어있고 선함이 나온대. 선한 기운과 젖어있다는 것은 사연. 우리 아들 같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왠지 짠하고 이런 웃고 있지만 내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 그 시린 세월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없이 눈에서 그 기운이 아지랭이 마냥 피어 오르니까 아줌마 부대, 엄마 부대의 모성애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 목소리는 하늘에 준 거야. 이 목소리가 서른의 목소리가 아니잖아. 오십의 목소리를 가졌고 내 가슴속의 꿈과 간절함과 염원이나 이런 게 묻어 나오는데 쥐어짜면서 나오지가 않잖아. 근데 얘의 음성의 파장은 고귀한 파장이야. 고귀하다. 그러니까 청이 굉장히 좋은 거지. 나처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면서 허스키하지가 않잖아. 음성 자체에서 얘는 기운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천복이 있다. 이것이 음성학에서는 얘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외모 위주가 아니라 오디오 가수처럼 목소리,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냥 이렇게 꽃미남 이런 것보다. 근데 얘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점잔해질 것이고 조심할 건 여자조심이 나와. 여자요? 네. 여자조심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늦게 해야 되니까 서른 넷, 여섯에 이제 결혼이 피크일 때이고 그때 만약에 결혼을 놓치면 뭐 무슨 가요대상 이런 식으로 결혼과 맞먹는 경사가 있는 거지. 이해했어? 네. 영웅아 이해했지? 서른 넷, 서른 여섯에 황제가 되는 거지. 황제. 그러니까 뭐 가요대상 이런 거 뭐 있잖아. 그렇죠. 나 연예대상, 대한민국 연예대상 미관왕이야 나도. 영웅아 너도 할 거야. 가벼운 교통사고 사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매니저도 잘 들어. 무조건 막 셀이 밟지 말고 안전운전해. 영웅이 오래오래 잘 인기 끌어야 되니까. 싸가지 없고 위아래 없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이뻐하는 거야. 애가 이제 나이에 비해서 시근이 드럽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선하고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계속 신곡이 나오는 거는 내년, 내후년에 또 이 친구가 자기만의 노래 자기 걸로다가 또 쫙 뜨는 게 보여요. 타이틀 곡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꼭 요즘에도 유난덤에도 있잖아. 뭐 좀 유명해지면 나와서 옛날에 나 고생했어요. 뭐 물고 짜고 뭐 어려웠다. 그 60, 70 먹은 차라리 어른들이 뭐 얼마나 같잖냐. 근데 말없이 얘는 있는 그 모습이 나는 좋다 이거야.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야. 그냥 느껴지지만 굳이 나 아파. 나 이랬어. 나 이랬어. 뭐 인제 서른이 뭐 아프다고 나와서 떠들겄어. 그렇죠. 근데 말하지 않아도 묻어나는 기운을 다스릴 줄 아니까 얘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내야. 그냥 사주면 갖고 오지 말고 영웅이 좀 데리고 와봐. 진짜요? 일단 복지포.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는 점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농을 줄 수 있는 큰 제자 되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